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동훈 시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상황을 보게 되면 버스로 따지게 되면 버스가 떠난 겁니다. 버스가 저 멀리 그냥 떠나버린 것이고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리게 된 것은 한 신문의 오피니언 섹션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김대중 전 주필께서 윤한의 무대가 아니다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김대중 전 주필의 그런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조금 더 거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대중 전 주필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식자층 지식인들 지식인들은 대세를 대부분 추종을 하죠. 그리고 무난하게 그렇게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문사의 그런 농객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대중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다수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지 옳은 이야기이지만 소수가 원하면 그걸 입을 다물죠. 그게 이제 대체로 사람들의 심성이고 그게 또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실을 이야기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황을 많이 걸어치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시게 되면 의과대학 정원조정 과정에서 조선중앙동화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의사분들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데 이바지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중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동아일보가 조금 중심을 잡아줘서 다행이었는데 조선은 지금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양다리 정책을 펼치지만 대개 지식인들은 대중에게 아부를 합니다. 대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 보고 싶은 이야기. 오늘도 그런 글을 쓰셨습니다. 김대중 칼럼, 윤석열과 한동훈의 무대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원론 안에 굉장히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마 7월 4일 날 여러분들 사진인 모양이에요. 아주 상징적인 거죠. 두 사람이 이제 얼마나 완벽하게 결별했는가. 사람이 그런 말을 듣지 않더라도 표정을 보게 되면 많은 부분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첫 번째 주제로 선택한 것은 공병호TV를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한국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른 유튜브 채널을 보는 사람들이 비해 아주 좀 다르게 보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큰 판을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판을 읽고 저마다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시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판을 읽는 데에는 도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김대중 주필은 이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를 비교적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4월 10일 총선이 4월 15일 2020년 총선이 끝나고 5월 달에 독일의 헌법재판소 글을 인용해 가지고 선거 문제를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런 보기 드문 칼럼을 쓰신 분이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2024년 또 7월에 나온 어째 오늘 오늘 거리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심겨운 싸움을 하고 패배했고 기진맥진해야 될 정상이지만 고개 숙이고 자숙하며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이 있어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 대한 패자의 도리다. 그러니까 김대중 주필의 연세가 올해 한 80대 중반이 됐을 겁니다. 한국에서 이제 원로죠. 지비로 보시나 아니면 나이로 보나. 그러나 이런 분들도 결국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그런 절대 안 쓰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현주소입니다. 한국 상황인 거죠. 이렇게 이제 그냥 패배를 그냥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일 개인적 호불호와 당의 선택이 어긋날 경우 그 이야기는 윤 대통령이 원하는 당대표하고 이번에 당대표 경선이 결정됐을 때 당대표하고 이게 어긋날 경우 그렇지 않아도 거의 협치불렁 상태인 대야관계와 국정은 당정의 불협함이란 또 다른 난맥에 부딪힐 것이 뻔하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총선에서 패배한 것보다도 더 큰 타격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한편으로는 당대표가 대통령을 앞질려서는 안 된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러분 거래 맥락을 보게 되면 이분이 어떤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은 한동훈 씨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확신하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지난 두 번의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을 보게 되면 경선의 외부 입김이 충분히 여러분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외부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경훈 씨나 윤상현이나 원희룡을 선택하기보다는 당연히 뭡니까? 한동훈 당대표를 선택하겠죠. 그래야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성사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여기에 김대중 주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글 전체가 다 이런 뭔가 하니까 그냥 뭐 그냥 일종의 허위인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 침묵하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떻게 패배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80대 중반의 김대중 주필조차도 몸을 사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글을 꺾는 겁니다. 그건 벌써 예상을 하네요. 상황에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안 되더라도 한동훈 씨를 이야기하는 거죠. 대통령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 그런 차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본인은 느낌으로 아는 거죠. 당원들이 뽑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뉘앙스를 주는 겁니다. 당대표가 대통령을 앞질러서는 안 되고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것이고 당대표는 당원이 뽑는 것이고 대통령도 국민이 뽑는 게 아니고 당대표도 당원이 뽑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니까 이런 상황을 그냥 직시하는 사람들은 한국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굉장히 싫어한 부분이고 윤 정부는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지켜낸 마지막 보류란 인식을 가져야 된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라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정치검사 출신이고 그 정치검사가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여러분들 확보하는 데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윤 정부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수십 년 후퇴한다. 이건 지금 할 이야기 아닌 겁니다. 이미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다 결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윤 정부가 무너지기를 고대하고 있는 세력은 지금 윤 정권이 총선에 폐바를 보고 보수 세력 안에 경쟁에서도 패배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학수고대하든 말든 관계가 없는 거죠. 윤 대통령의 입지라는 것은 이미 선거 공정성 문제에 백기를 드는 순간 다 결정이 된 거죠. 운이 좋으면 탄핵을 안 당할 거고 탄핵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도 아니고 윤 대통령 개인이 누구를 좋아하냐와 상관이 없고 그는 자기가 이 나라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 듣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모든 사증인 것을 넘어서야 된다. 윤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야기에 의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다 버려버린 겁니다. 국가에 대한 책임 국민에 대한 책임 그리고 기성세대를 넘어서 후세대한 그러니까 김대중 주필의 글도 제가 볼 때는 크임 없으니까 그냥 원고지 매수를 채우기 위한 글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된 겁니다. 우선 당부터 재건하고 다 쓸데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미 게임판은 다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버스가 지나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보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건지. 여러분 홍콩에 자유 홍콩이 없어지다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살지 않습니까? 선거가 무너져서 중국의 일당 지배체제가 됐지만 그래서 사람은 다 사는 거죠. 정 못 견디는 사람은 떠났겠지만. 그러니까 김대중 주필처럼 80대 중반이 되고 비교적 실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울릴 수 있는 사람들도 다 이 펜을 꺾은 겁니다. 펜을 꺾고 그냥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혹시 자기한테 피해가 오지 않는 선에서 그냥 글을 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조선일보의 논조의 아주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을 이번에 의료 사태에서도 그대로 보여 가지고 많은 국민들은 뭡니까? 그냥 레밍처럼 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간 거죠. 게임이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게임이 끝난 것이고 그 끝난 게임에 여러분들 한 가지 사례가 이번에 그냥 의료 사태로 폭발이 된 것이고 보시면 이제 오늘 조선의 여러분들 여기 나오네요. 오늘 조선의 사슬에 사실상 선거가 없어진 민주당 이재명 배노인 되겠다 충성경제뿐이다. 그러면 민주당만 선거가 없냐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선거가 없어진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언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거 보고 그런 걸 떠올릴 수가 없으면 그럼 판을 못 읽는 거죠. 사실상 선거가 없어진 민주당 사실상 선거가 없어진 대한민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식자층들이 자기 자리에서 그래도 옳은 이야기 바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 일신상 약간의 그런 피해가 올 수 있는 것은 잃지 않으니까 그 비겁함과 소심함의 비용을 치르겠죠. 아주 여러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선거가 없어진 민주당 이재명 변호인 되겠다고 충성경제뿐이다. 반드시 이 사람들은 이 양반을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고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야 되고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에 개입해야 되는 겁니다. 나경훈이나 윤상현이나 원희룡이가 되면 좀 꺾으러운 겁니다. 그걸 계령하기에.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면 전체 모양새가 다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지금은 어렵다 어렵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계시니까 아주 어처구니 없는 물론 의료사태는 어처구니 없는 거지만 나머지 분야에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은 벌리지가 않죠. 의료사태를 제외하고.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들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